네, 최승민입니다. 오늘 기관의 눈에서는 전기차 살펴보겠습니다.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위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수석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자동차, 전기차 2주 동안 많이 올랐는데 주가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 예. 작년 말부터 좀 많이 올랐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연초 상승에 비하면 약간 약과였던 것 같고요. 연초 첫날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요새 며칠, 사실 연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한 요새 2, 3일 동안은 다소 순그러기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조금 올라왔고 시장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가 우리가 다 알죠. 성장성도 있고 모든 내연기관차는 결국에 가서는 2차 전지, 소위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연초에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쪽의 뉴스는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외신, 내신 합쳐서 몇 개씩 나오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멀티풀, 밸류에이션을 자극할 만한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지금 현재 재평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저희가 리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초부터 e-GMP 소개가 있었고요. e-GMP라고 하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그거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12월 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11일에는 CEO 인베스터데이, CEO가 직접 나와서 장기 과제를, 장기 전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그룹 내 소프트웨어 전문회사들의 합병이 오토웨버를 중심으로 있었고, 같은 날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LG전자와 마그나의 조인트벤처 소식까지 전해지고 또 연말에는 e-GMP, 아까 언급했던 e-GMP의 3차 입찰 소식 그리고 연초에는 아시다시피 애플,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숨가쁘게 쫙 늪어왔는데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전부 다 일어난 묵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차 경쟁력,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 위아하고 현대 모비스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애플과 현대가 손을 잡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27년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업의 의미, 그다음에 그래서 현대 위아나 현대 모비스가 상당히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협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2027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정말로 현대나 기아를 통해서 애플카가 나온다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리레이팅돼서 저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현대차 그룹주는 지금 애플을 위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전개하고 살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협력을 하니 많이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룹의 운명을 가르진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 미래차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게 이제 멀티플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썼던 보고서 제목이 나고자에서 생존자로라는 제목이었는데 도태되는 자동차 그룹, 나고되는 그룹으로 여겨지다가 생존자 그룹에 편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생존자 그룹 내에서도 뭔가 선도업체 그룹으로, 선도업체 바늘에 올라서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약간 이제 검토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라는 게 기폭제가 됐다라고 여겨지는데 애플이 만약에 이렇게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언젠가는 갈 주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자동차 시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고 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를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이렇게 애플같이 새롭게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밸류체인의 특성상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열관리 사업 때문에 오른 거죠. 애플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EGMP라고 하는 3차 입찰이 되면서 오른 거고요. 이 애플 사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부 다 바뀔 것이고 그게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언제는 바뀔 것 같은데 물론 수소차도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 과거의 모델은 없어지면서 그게 대체 수요가 일어나서 바뀌는 상황에서의 회사의 펀드멘탈과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것도 대체 수요가 될 수 있죠. 그 리플레이스 드맨드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상황. 두 가지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놓고 본다면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 또는 우리가 미래차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부품이 몇 개 안 들어가고 반면에 단가는 오릅니다. 우리가 미래차라는 걸 말을 하면 당연히 전기 동력원을 가지고 있을 테고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돼 있을 테고요. 다른 차량 또는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커넥티드카일 테고 넓게 보면 차량 공유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탑재하려다 보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뿐만 아니라 원가도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필요한 부품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부품 생태계로서는 부가가치가 좀 더 크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디멘드라고 하셨는데 이런 교체 수요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차종이 진화하면서 자동차 업체부터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테슬라와 같이 이미 자율주행 판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또 기여하는 부품 업체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는 이렇게 새롭게 자동차 업계에 뛰어드는 업체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차, 경쟁력 있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업체, 친부품 업체들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어려운 질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소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재 업체들 많습니다.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코프로비에 천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석연구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PER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EGMP가 이제 대비하는 첫 해고 그래서 사실은 파워트레인이나 모터나 이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부품사들이 조금 리레이팅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만약에 소재 업체도, 배터리 소재 업체도 있고 이런 전기차 부품 업체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야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제가 어려운 질문 답변 드렸더니 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요. 사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배터리 소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고 제 나름의 의견은 있지만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우선 문의를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약간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업체들 애플이 들어오는 말든 간에 사실 디오도 있고요. 샤워펑도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죠. 테슬라도 있고 사실 LG전자 마그나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플레이어들,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체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은 있지만 자동차 제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성장성이 별로 안 나온다고 했던 업체들조차 대표적으로 명심산업 같은 게 되겠죠. 누군가는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몸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핵심 미래차의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밸류체인에 소속돼 있던 부품들도 몸값이 좀 재평가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미래차로 가면서 사라지는 부품만 아니면 대부분의 수혜는 다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은 지금 영국만 해도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350% 성장하고 있고 스웨데나 덴마크는 팔리는 차의 반이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로 팔리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말고는 굉장히 성장이 좀 뭐라고 할까요? 더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1일 날 정책을 그 이후에 내놓을 것도 같은데 어떤 특별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김용구원님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국이 사실 인프라가 테슬라 혼자 고군분투하던 거였죠. 그런데 원래 이 전기차 인프라라는 게 각국 정부들이 대놓고 각국 산업을 밀어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전기차 판매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기차의 불모지에서 새롭게 전기차 시장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편입이 되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전기차 인프라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건 당근과 채찍인데 저희가 직접적인 보조금, 당근 아니면 어떤 규제, 시찍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는 또 인프라 쪽에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미국이 전기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미리 시장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이리 좀 시장이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우 수석 연구원한테 질문이 있는데 과거에 한 2015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전기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밧데리, 밧데리 소재 이런 것들이 실적이 거의 미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들이 막 세네 배씩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 분야에서는 사실은 수소차 관련돼서는 실적이 거의 아직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국에서 수소차 정책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향후에 1, 2년 후에 내지는 3, 4년 후에 수소차도 어느 정도의 메인 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연구원님은 보십니까? 메인이라는 사실 정의하기가 하지만 주류 차종의 하나로 충분히 편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많이 받는 질문이 전기차가 이기냐, 수소차가 이기냐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달리 해서 둘 다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수소차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전기차도 10년 전엔 이랬다입니다. 여기 이게 의미하는 게 최소 10년은 걸린다라는 거고요. 또는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의 전기차가 하고 있는 논의들 단순히 이제 더 파는 거를 떠나서 누가 더 많이 파냐. 이건 무조건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는 매출뿐만 아니라 돈도 벌자라는 걸 전기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차도 이렇게 오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고 테마주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테마라는 게 반복이 되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죠. 지금은 전기차는 테마에서 트렌드로 이미 진화를 했고요. 수소차는 테마주의 영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침은 있겠지만 이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한두 개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글로벌 헌법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의 성장 경로를 이미 본 투자자들이 수소차가 10년이 걸리더라도 미리 저금리 상황에서 베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성장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년 후에 더 살아남을 기업들, 컨셉, 테마드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저희는 언젠가 트렌드가 돼서 전기차처럼 높은 수익으로 보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정권의 김진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